죽으라고 하면 아주버님이 알아요. 미용실 아는 사람이요. 예,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예, 금방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고 아버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예, 끊어요. 내가 미용실 아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그저 미용실 아는 사람이야?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에 대한 내 감정을 분명히 밝혔는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대답을 해봐. 대답해 보라니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